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번이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죠? 유치원 어린이구요 초등학교 어린이구요 고등학교 어린이 아닙니다 청소년이죠 대학교는 성인입니다 당연히 아니구요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289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말한다 했어요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에요 반경 300m 틀렸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맞죠? 곱하기 2b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최고 보행 속도가 아니고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해요 평균 보행 요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을 하면 벌점이 2배다 맞죠? 4번과 2번이 맞는 얘기네요 290번 어린이 통합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지가 않죠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할 때는 일시정지를 했다가 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2번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안전을 확인 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빨간 깜빡이가 막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여기 오는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정지 했다가 서행해야 되죠? 그냥 서행만 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에요 일시정지 얘기가 없어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3번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죠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에는 동일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차들 있죠? 뒤에서 오거나 이쪽으로 가는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차로니까 여기도 서야 되죠? 일시정지하고 이상이 없으면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 맞죠? 3번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291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에요 자전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된다 맞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맞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는 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끄는 순간 보행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292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얼마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존 얼마에요? 존 30이죠? 이거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93번 어린이토압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 방법을 했네요 어린이토압버스 특별보호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했다가 서행해서 통과하는 거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토압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차로가 한 개씩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린이토압버스면 애들이 막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했다가 그리고 천천히 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번 맞는 얘기네요 어린이토압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전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토압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신속히 통행하면 안 되죠 옆차로 통행할 때도 일시정지했다가 서서히 통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3번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기존 속도로 진행하면 안 되죠 일시정지했다가 서행해야 되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토압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없죠 이런 표시를 한 경우는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94번 어린이토압버스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토압버스 어디다 신고하냐는 거죠 신고 방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린이토압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이 아니고 경찰서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번 틀렸고 어린이토압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 어린이 한 명을 한 명으로 본다 2장의 자동차로 한다 맞죠 9인승 이상을 신청하게 돼 있고요 어린이토압버스 신고필증이 헐어못쓰게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는 어린이토압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못쓰게된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어요 헐어못쓰게되면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맞고요 어린이토압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률이 좌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우측 상단에 대한 겁니다 왜요? 좌측 상단이면 운전석이잖아요 거기 말고 저쪽 문 있는 쪽 거기 앞에다 달아야 되죠 그래야 경찰도 확인을 도로변에 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답이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195번 어린이토압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을 쓰면 했습니다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맞죠? 빨간색 전멸등을 쓰죠 승하차 할 때는요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전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차시킨다? 안 되죠 반드시 켜놔야 됩니다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통합버스 앞으로 유도하여 승차시킨다? 아니죠 차가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좌석안전띠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답이 올바른 방법 전멸등을 반드시 작동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1번이 되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다르다? 아니에요 틀렸네요 범칙금 노인보호구역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표지 설치할 수 있고요 주정차금지 시행할 수 있고요 어린이 다치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거죠 12대 중과실 뭐라고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에요 답이 1번 범칙금이 노인보호구역과 다르다? 여기 되겠네요 같습니다 297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을 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했네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 나오면 거의 그게 답이에요 일시정지한다 맞고 보행자가 동행을 하더라도 일시정지 해줘야 되고요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는 상태라면 신속히 주행한다? 위험하죠 어린이와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한다? 아니죠 일시정지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네요 298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했네요 맷이 30km 이내로 서행한다 빨간색 표지판 있죠 돌발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한다 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보면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 나왔네요 맞죠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아니죠 일시정지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틀린건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네요 299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행 방법이다 맞는거 두가지는 했어요 항상 제한속도인내로 서행한다 맞죠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호자와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연속으로 울리며 주행한다 경음기 나오면 거의 노답이죠 횡단하던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는 경우 서행한다 아니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3번 4번 틀렸고 맞는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00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으로 맞는 것을 해냈네요 도로유튜버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보면 운전자의 범칙금액 보면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 나오는데 승용차네요 승용차기 때문에 2번 조항에 해당하는 9만원이 범칙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301번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해냈습니다 어린이 통합버스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야 된다 맞죠 전멸등 장치 꼭 작동해야 됩니다 다음 출발하기 전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맞죠 전좌석 안전띠 이거는 예외 없는 겁니다 어느 차량이든 물론 택배 차량이나 갱급 차량들은 예외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안전띠를 매개되어 있죠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하여야 한다 그죠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후사격만으로 확인하고 출발한다 백미러만 딱 보고 내렸네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 의무해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302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통합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 표시 등의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황색 전멸이 있고 적색 전멸이 있죠 정차할 때는 적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해야 한다 정차할 때는 황색 표시등이죠 제동할 때는 적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해야 한다 적색 표시등은 전멸이 아니고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는 거죠 전멸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그죠? 이게 맞죠 도로에 정지할 때 주차할 때는 황색 표시등과 적색 표시등을 동시에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적색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와요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 표시등이나 호박색 표시등이 전멸이 되도록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3번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 표시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